이건 어떻게 축하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쵸?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땡큐 자 근데 아이러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김현재 선생님하고는 우리 이사님하고는 저하고 11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2년째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래를 금방 불러준 청춘원가 김현진 이사님 현재 부회장 되셨던가고 우리 이태무 가수하고는 서로 나이가 같아서 친구를 지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태무고는 저한테 부를 때 선생님이 반가다 우리 김현진 선생님은 저한테 선배님 반가다 그리고 저는 김현진 선생님한테 김쌤! 이런다 이 친구한테 태무야 이게 존보가 전혀 행동이긴 한데 아니 그래도 저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는 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태무의 노래 중에서 여러분이 요즘 많이 사랑해주실 수 있다고 우리 노래 강사님들은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나이 이제 이 노래 부르면서 더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좋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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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